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자아... 지옥을 보여줘야 되는데? 만드콩? 아아... 우리의 행복이 미래를 결정한다! 별로 맘에 드는 태그는 아니지만 딱히 쉔 상태로 뭐가 해야 할지 모르겠다 도란 방패는 좀 아닌 것 같고 걔는 스킬 디디 많으니까 Q랑 영약은 갔다가 막 제가 소심하게 막 깔짝깔짝 때면은 힘들어질 것 같아서 아마 이게 위험하지 않을까? 쉬이이이이닉 미니언 생성까지 30초만 하십니 지지한 희망을 전파하리까 요롹해? 거기에 와드면은 와드면 그거 실패인데 정의로 심판하겠다 저기가 이미 와드면은 그거 빅페일인데 어어어 어어어어어 조심조심조심 오케이 오케이 어디를 쓸라올나? 어딘가 있을것 같긴 해 지금 여전히 있었네 역시 저기 있네 역시네 역시 봐봐 절로 나오네 쉐도 절로 나오네 쉔템 보자 노란 명배네? 그럼 뭐냐구요? 그냥 태그에요 이거. 별음이 없습니다. 일단 초반에 와도 잘 되어있으니까 쾅쾅쾅쾅 밀면서 해야지. 인형을 무너뜨려라! 그냥 님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대의를 잊어선 안 된다. 아 진짜 가렌. 해치되고 너무 맘에 드는 것 같아. 훙훙훙훙훙훙. 데머시아를 위하여. 쾅쾅. 쾅쾅. 언제든 준비되어있다. 쾅쾅. 젠가 Musical Isani Gsquare에 가야 된다. 자κεutan도 역시 아 chama 가벼웬. 전tles 약간의 동이. 진운장콘는 한 absoluteilling. 쾅쾅쾅쾅쾅쾅. 쾅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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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이번에도 대포민련 있고. 하름ении冠현 그녀의 대포민 bardzo Ibnu 개노된 것 같아요. 스마트 쏘고 뭐 천천히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라인이 땡겨지죠? 이번에 대포미니언 있고 한번 빛 좀 한번 빼봐야죠 쉐린을 괴롭힐 순간이 온 것 같아요 야! 흠채! 기념을 무너뜨려라! 왕폐하의 이름으로 암흥 불러라 빨리 우리의 행정은 미래를 결정한다 군덕 탐짜라는 것 같아 깜짝이야 어허! 오허! 스쿨스 이제 4분대 와드 없어질 시간에서 스쿨스 되는데 됐는데 라인을 슬슬 땡겨야겠군 이번꺼 밀어넣으면 이제 땡겨지겠지? 이거 밀어놔야되는데 아드클리어 이거 빠져야겠다 불안하네 정의로 심판하겠다 자 이정도 개피면 이제 적당한 연기가 될겁니다 아마 지가 도발 걸고 오겠지 나 한번 죽여볼라고 어떻게 한번 해볼라꼬 어? 가둬겠지? 야 너 왜그래 진정해 이거 뭐야 그거 좀 이상했어 히들림? 하하하하 재밌구만 그거 좀 이상했어 그거 아니야 내 스타일 아니야 여기다가야지 탑을룰이 아니야 탑을룰이 아니야 탑을 찬치 내가 암호를 탑 한번 와준다 히스피 한번 터뜨리고 좀 쉽시다 잠시 집을 한번 갔다오죠 자벨 하나 뽑으면은 좀 더 수월하게 라인전 가능하겠지 대포밀이면 타임이니까 이럴때 후딱 갔다오는게 좋습니다 제리 향기 봉봉님 팬클럽 가입하셨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가린 피 회복 이거 저거 모르신 분 많은데 패시브가 있어요 가린이 9초동안 피해를 입지 않으면 말파이트처럼 적의 스케일 공격을 받지 않으면 1초마다 최대 체력이 0.4% 회복됩니다 최대 체력에 그러니까 최대 체력을 올리면은 얘는 패시브는 점점 더 많이 차겠죠 미니언 공격으로부터는 미니언 인내심 이거는 그거는 그거 공격으로 인정하진 않고 챔피언 공격 10초 먼저 탑 빨리측 가자 신발 하나 사고 와드 사야되 탑에 와드가 없어 산미야, 궁임 아 또 저렇게 싸우면 안되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니드가 먼저 어떻게 죽지? 저거 이제 저렇게 싸우다가 알리스타가 후리야! 하면서 오는데 그럼 이제 큰일 납니다. 전파봤다. 나름텐 거의 비슷하게 뽑았네 신발 공포문의가 공식 홈페이지에 문의를 해보라는거 아닌가요? 뭐하세요? 공이 끄는 키셔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저거 당황하지마시고 제말들으시면 됩니다. 암흥인가? 미안 내가 전멸이 얘가 아마 여긴 안봤을거야 여긴 안보고 저쪽만 넘고있는거 같애 전멸 있는점지 모를걸요? 있는점지 모를거야 그래서 방금 안좋아온거 같애 힘드네 특성을 공격적으로 찍어서 그런가 방색을 좀 더 찍었으면은 만만했을텐데 탑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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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드 이런거 한 번씩 말을 해줘야지 갱으로 오지 는 딴 데로 가네 쟤놈은 무난하게 크는데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적이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버티어라 그저 개념을 무너뜨려라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뷔 entire 아 얘 너무식 어떻게 잼이 안되냐 가렌인데 난 이길거라 생각했는데, 못이기네요? 어...무무다... 생각보다 쎈데? 가리는 이신상대로 약한건가? 들어갈 딜이 안들어가는거 같애 잊어보자 아...뭅 살려줘요! 암흥오라니...여기서 이렇게 돌아왔네 랜드도 오고있었어? 왠지 갑자기 안하던 짓거리 하더라 안하던 짓거리 하던... 어 암흥오 있는데 이렇게 이건 잡았다 아암흥오... 헐! 방금 이탄들아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눈갱크 궁 없는거 상관없는데 저기 호흡만을 쏘고 전진! 그거 왜 가...가지나는거지? W만 한번 걸어줬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좀 많이 죽다보니까 애가 소극적으로 변한거 같애 4...4드킬이네 4킬 랜드가 랜드가 4킬이야 아...악원할걸 아...악원할걸 졸라 아 이제 싸우면 안되네 마드도 없는데 라인 밀고 튀고 밀고 튀고 해야겠다 랜드가 4킬을 위하여 오 나이스 두려움이 가장 큰 경위다 어 12분 이 시간이라면 블루 시간인데 곧 블루 시간인데 데마시안 사나 퓨어어어어어어 퓨어어어어어 으어어 돌격 우리의 용기는 굳건하다 곧 블루 이거 먹어줘야되는데 이런거 한번 안되겠다 쉔이 눈치를 챈거같애 미래를 아 이거 저기로갔구나 전진! 뭐 이번엔 끊을 동기가 없었어 나도 몰랐을 때 간거이겠네 야아 저거 블루 먹협자고 이 자리에 있으면 큰일날뻔 했네 아직도 안나와 아 이거 아 이거 쉔인 갔을 때 졸라 타워 졸라 많이 때려야되는데 아 이게 다네 얘는 이제 선파네요 그러면 나도 템을 하나 뽑아야되는데 선파를 뽑을 돈은 없으니까 한번만 더 버티깁시다 아마 이제는 라인을 안밀고 싶어도 밀수 밖에 없으니까 내가 땡겨먹을 때가 된거 같애요 비전도 닿았네 비전도 닿았네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자 선파 훌륭하다 역시 라인을 밀수 밖에 없지 우리의 영수를 지키기 위하여 크아 눈도 깜짝아 난다 동동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그 두려운 가장 큰 적이다 좀 성급 하지 않았나? 여기 와야되 야 이러고 싸워도 지겠는데 선파라 적을 처치했습니다 안되겠다 이거 조치한다 아 될 것 같기도 하고 안될 것 같기도 하고 방침에 한번 노려보자 요마로 내가 간다 흐앗 적을 처치했습니다 음 음 그렇지 그렇지 돌격 돌격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그렇지 눈도 깜짝아 난다 눈도 깜짝아 난다 크 크 크 크 크 아 아이 흠 크 크 크 크 크 너 자신을 믿어라 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이거 뭐지 하 우리 참 배리 우리 힘든이야 또 다 털리고 있는거지 우리 킬 내가 한타에서 많은걸 해야겠군 바텀에 더블킬 피델스틱 1킬 0데스 1호시 리산드라가 0킬 4데스 3호시 나 1킬 1데스 퀸이 2킬 1호시 엘리스 서포시 1킬 2데스 마드가 없네 시화습하지 국왕 폐하의 이름으로 석권의시로 개념을 무너뜨려라 법이한 분원인 경으로 정의를 실현하리라 좋아 대기관 할만하다 미년이 많았던 것도 있긴하지만 우리의 대의를 잊어선 하나 안 된다 제대로 진짜 센도 체력수급력이 진짜 좋다 가델도 나름 패시로때매 잘 차는 베니긴 한데 얜 더 좋아 으왓 이게 야고보 느낌 좀 나기도 하는데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전쟁! 아아, 씨야끼. 암 좋네. 흐하하하 인형을 무너뜨려라!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무모 온다. 안 오겠지, 뭐? 어어, 무모 온다. 이번엔 진짜다.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그냥 가면 심심하니까 이거 먹고. 우리의 대의를 잊어선 안 된다. 세멀 뭘 보아야 되지? 마방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마방을 많이 맞춰야 되겠는데? 마방캔 뚫뚫 뚫러야겠다. 브랜드가 지금 매우 잘 꼈어요. 어떻게. 근데 마감 세팅을 뭘 이렇게 눈으로 한건지 신발을 풀감을 꼈네요. 좀 의아하긴 한데 마방 가면 좀 많이 안될 것 같아요. 센도 있고 아, 무모. 포르키. 무모 온다.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웜, 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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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이제 신나서 니네 와.. 얘.. 그 다음 템 란두윈인가 보네 근데 우리 조합에 란두윈 가면은 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아우씨.. 느려 뭔 병캐니 이렇게 느려 아 이거 바탕 또 쉔군 가는데 쉔군 간다 저거 간다 또 백도 사면 안된다고 적이 학살좋입니다 한 공을 안 갔는데 두려워 가장 모든 적이다 그래도 저렇게 사면 안되는데 그런데 아씨.. 내가 합류합시다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야어우 뭔일이었다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 국왕 폐하의 이름으로 좋아 잘 쐈았어 이런거면 그래도 잘 쐈어 좀 끊어냈으니까 브랜드도 끊었고 어어? 베드바람? 병아지 타는데? 던지기 시작되네 던지기 그렇지 좋아 잘한다 어어? 킨님! 어 다행히 샘 도발.. 기력은 없구나 도발할 기력이 없구나 도발할 기력이 없구나 어우 어? 도발 기력 있어 도발 이펙.. 이펙이겠죠? 지명을 무너뜨려라! 크하! 정의로 심판하겠다 오예 블루 어어어어어 거미가네 거미가 떠나 오케이 피드 궁 잘했다만 트렛 트렛 잘했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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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라니까 알아서 해 나 미딜일테니까 테마시아의 힘을 보여주리라 악살준 크 크 크 불쌍 악의 무린 새겹술 트롤이라 퓌 퓌 퓌 퓌 퓌 퓌 퓌 전진 퓌 퓌 퓌 뭐하지? 트미가 갑자기 또 이상한데? 아까까지는 그냥 괜찮아 보였는데 이게 또 조개껍질이 들어왔네 하긴 마방 가야지 악행과 싸워라 악행과 싸워라 흠 흠 퓌 퓌 승리가 눈앞에 있다 퓌 퓌 퓌 신영을 무넌뜨려라 좋았어. 나왔다. 용이 내가 먼저 가주지. 바로감. 어차피 지금 쟤들이 저거 갈 상황이 아니니까 란두윈 말고 내가 이걸 한번 가줍시다. 이들은 저거 못 갈테니까 내가 가줘야지. 팀이 한명은 있으면 좋아요. 아 이거 1차 죽이 좀 그런데 일단 알리 잘라놨으니까 먹을 수 있겠지? 근데 걱정은 안 한.. 아 걱정되네. 팀이 강타고 2득 보는거 아니야 또? 그럴 일은 없겠군. 미래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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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미래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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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낚였다 우리도 낚신대 제들도 낚시였어 낚시 역랑의 역 역 역 낚 낚시에 낚시에 낚시 낚시낚시구나 낚시에 낚시 나 피들 보고 졸라뜨렸지 이제 얘 궁 한번 써주겠다 해가지고 봤는데 제들도 오고 있었네 아무 부분은 봤는데 나머지 둘을 못 봤어 근데 뭐 바텀은 작살났네 2차 방금 이인거죠? 2댁이죠 그럼 쟤는 지금 끊어서 뭐 좋을건 없고 나 제압보르니까 이런거 왔는데 이 산들아 타르가 있을게 아닌데 우무노공 이거이거이거이거 도와줘야지 아이 덤프 도둑이 지가 영 좋지 못했다 홀 개자식 리산들아 타르가있지 말고 리산들아 타르가있지 말고 리산들아 타르가있지 말고 이즈 왕패하여 이름으로 이즈 흐엥 신영을 무너뜨려라 흠 이즈 흠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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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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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헤헤! 으헤헤헤! 어디가니? 너 궁 쓸거지? 빨리 써? 오케이. 호호우! 들어가자. 내가 피가 깎여서 지더라도 그 싸움을 해야돼! 그래. 애! 이게 탑질러의 걔떡같은, 개떡같은 로망이죠. 오오오오çu! 근데 옵! 좋았어. 야, 빙글빙글 돌면 그냥 킨이 늘어나네. 나는 뭐 다른 게임을 하고 있나? 다른 애들 다 막 비기하고 저리하고 막 그러는데 삑링 돌고만 있어도 킨이 느는데?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다! 버티어라! 깡! 볼렛머리 칠 때 깡 소리 나니까 졸라올린다. 깡 거리네, 깡. 어떻게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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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자. 개념을 끌었으려라! 카암따운.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머리! 고개기기! 고개기! 쪼개기! 어째 뜸! 도저히 막을 수 없어. 정의로 심판하겠다! 머리! 고개기! 아군이 다 냈습니다. 따밀킬. 예. 하하하하. 졸라 재밌다, 가렌. 나 바텀 밀게, 에드다. 이 라인만 정리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돌격! 하하하하. 언제든 준비되어있다. 야, 가렌 너무 재밌는데? 그치! 진영을 무너뜨려라! 두려워마라. 내가 간다. 총. 팡. 눈도 깜짝아난다.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흐어악!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추 가운데! 휘샘님.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자, 이제 때리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야겠죠? 윙욕이. 란두윈. 어차피 AP 비중이 많긴 해도 코르키한테 아.. 내가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 브랜드한테 붙었는데 이제 코르키도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코르키가 저쪽에서 잘 컸으니까 브랜드 어차피 한 철딜이에요 저건 못 번 쿵쾅찍 하면 끝인데 과감하게 정의롭게 바론인데 이거? 하하하하하하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호호우 가질 않네 우리의 용기는 독간하다 옹젠 옹젠 빨리 이용가자 몰라 솔용하래 나보고 나보고 으악이 가리해보고 솔용하래 여러분 서로 하겠읍 가라는데 이런 아이 가가가? 안돼요 님들아 그건 아닌거 같애요 제대로 싸우고 대행 이익을 이익을 수 없었지 오른판에 그렇게 싸우시면 샌드 궁극도 안됐네 아씨 저거냐? 위비차다우 피대 궁 잘쓰면은 막을듯? 피대 궁 못쓰면 못막겠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왜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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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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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간다 이따가 놀자 재밌었어 어 예스 하하하 졸라 단단해 어 예 다시 가자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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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안 돼 평타 평타 평타를 쳐 오케이 적을 쳤세 인형을 무너뜨려라 바론가자 두베런 윙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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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이기...뿐요 이대로면은 가능합니다 힝!케! 탐비고 집가야겠네? 얘들 또 집가니까 나도 집가야지 뭐가지? 방템은 당한 것 같애! 이거 더 이상 갈템이 없어 힝! 야! 저거있다! 바트마의 창이라고 여러분 알아요? 이템이 가렌한테 좀 좋은건데 이게 체력빌에 뭐가 늘어나는게 있어서 이거 가자 데마시아는 하나다! 아트마 징가면 졸라 세지 왜냐면 데미지 많이 늘어날걸요? 물방은 물방대로 늘어나고 이런 좋은 아이템을 까먹고 있었네 체력이 4천이라 저거 하나 가면은 딜은 딜 되던하고 가르닝 또 크리티컬이랑 아예 상관없는 캐릭터는 또 아니에요 막 크리로... 이게... 이게 크리리가 터지고 막 그런가? 안타까진데? 딱 꺼져라 머리 칼 꽂힌다 개념을 상실하셨나! 자 뭐야 이건데 이쁜건데 차라리 넣고 오오 호! 빠잉! 빠잉! 뭐야 이리와 그대로 끝내자 가랜킬리다 아싸 올라가는가? 풀삼 포탐을 파괴 아 아트마를 뽑아봐야되는데 아트마를 뽑아봤네 아 이탄 뭔가 비안타크탄 그런게 있네 오 정말 괜찮다 괜히 맨처음 이름으로 나오는 캐릭터가 아니네 오예! 여러분 플리트넘 3입니다 자 일단 녹화 끊기